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관 승격, 제외동포청 신설을 고일자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전 유치를 놓고 관심을 모아왔던 우주항공청에 정부는 연말까지 설립 방안을 마련한 뒤 특별법으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 조직법 개편안은 국민의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현재로선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